고당도 제스프리 골드키위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고당도 제스프리 골드키위 판매합니다. 제스프리 골드키위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골드키위의 선두주자입니다. 골드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달콤한 과즙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풍목 골드키위 상품구성 1.7-3kg 판매시기 4-7월 생산지역 뉴질랜드산 배송조건 무료배송 제주 도서상간 배송불가 제스프리 골드키위 1.68kg 특대 12과 134-145g 29,000원 무료배송 제스프리 골드키위 1.98kg 전보 12과 155-175g 35,000원 무료배송 제스프리 골드키위 2.98kg 특대 18과 134-145g 39,000원 무료배송 제스프리 골드키위 2.97kg 전보 18과 155-175g 43,000원 무료배송 고당도 제스프리 골드키위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